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가라 타고 지방까지 왔는데 고생한 포람도 없이 맨손으로 돌아가면 화딱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저는 지금 시방에서 삼치를 때리고 있는데요 버스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지금 물이 쑥쑥 빠지고 있는데 혓바닥은 그만 놀리고 언능언능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줄란가 모르겠네 물이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보면 한 3m 정도는 줄어든 것 같은데 환장하겄네 역시 뚜벅이는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젠장아 연휴 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미리 많이 내려갔나 봐요 오늘 시방에 사람 겁나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요 사람도 없고 삼치도 없고 물은 쫙쫙 빠지고 젠장알 내일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갖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죠 아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 좀 그만하라 아이씨 아 좀 있으면 바닥까지 보이겄는데 아 젠장알 더 두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리만 올라와 주십쌉쌉쌉이 와요 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지방까지 왔는데 고생한 포람도 없이 맨손으로 돌아가면 헛딱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시브랭 삼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루어를 미친댁이 물고기처럼 보여야지 되니까 낚싯대를 살짝살짝살짝살짝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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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나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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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를 잡숴봐요 나를 잡숴사와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 안 무네 아유 음라 아유 어떻게 된거야 아유 환장하건네 아유 씨 흔질라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어야지 되는데 아유 씨 오늘 지나면 연유가 껴있기 때문에 또 언제 낚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유 꽤 오래 쉬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유 씨 짜증나 나쁜 새끼 또 너무 떠들면서 낚시를 하면 삼치 새끼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잡을 때까지 셔터 마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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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쇼파이트가 있어요 아우 지금 고등어 카드 챕이 하나 끊어먹었거든요 아우 아까워 죽겄네 한 5만번 던져갖고 겨우 한마리 잡았는데 아우 지금 밑에 고등어 카드 챕이 하나 뜯겼죠 예 여기 앞에서 아아 물었었는데 아아 터졌어요 터졌어 아 젠장아 시방에서 2시간 반 정도 약 3시간 가량 삼치를 때려봤는데요 한마리 걸었는데 고등어 카드 챕이에 걸려갖고 아아 바늘이 터지는 바람에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암튼 추석 연휴 동안에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핫라이트 편집해갖고 쇼치 영상 몇 개 올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올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10월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아유 팔아퍼 아악 아까워 죽건네